눈썹은 약간 H자해서 눈매를 가로로 눌러주는 느낌이라고 해야할까? 눈이랑 눈썹이 조금 가까워 보였고 두꺼웠어요. 그 느낌으로 그려줍니다. 저는 약한 음영은 전부 쉐딩 제품으로 다 해버리는 편이에요. 얼굴 위에 색조가 알록달록하게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애교살 표현을 해준 다음에 쌍꺼풀 라인도 좀 더 짙게 표현하고 저는 쌍꺼풀 길이가 가로로 짧습니다. 그래서 눈꼬리가 더 길어질 것을 계산해서 쌍꺼풀 길이도 더 길게 표현해줍니다. 지방시 프리즘 카트로 9번 팔레트도 음영 표현에 정말 좋은 색조합을 담고 있어요. 노란기가 적고 섀도우 자체의 질감도 너무 곱고 뭉침없어서 쿨톤 음영 기본 섀도우로 정말 추천해요. 남성분들께도 정말 추천하는 립 컬러에요. 채도가 많이 높지 않아서 어색하지 않게 입술의 생기를 높여줄 수 있는 립스틱입니다. 너무 많이 발렸을 때는 면봉으로 걷어내서 촉촉하고 건강한 입술로 표현해줬습니다. 사실 저대로는 너무 연해서 눈 가장자리에 짙은 고동색 섀도우를 좀 더 발라줬습니다. 완성! 그리고 지방서